현대 자동차 그룹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전기차 모델들이 내수 판매 1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. 현대차 기아는 EGMP 기반 전용 전기차는 국내 판매 대수 집계가 시작된 작년 4월부터 올 11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10만 846대 팔렸다고 전했습니다. 차종별 판매량과 비중은 현대차 아이오닉5, 기아 EV6, 현대차 아이오닉6, 제네시스 GV60 순이었습니다. EGMP 적용 차종들은 세계 올해의 자동차, 유럽 올해의 차 등 자동차 관련 세계 주요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등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